반갑습니다. 일단 역전의 용사들이 돌아온 건데 다 예비 합격자 맞으시죠? 제가 뭐 여기 김포에서 강의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시고 이게 생각지 않게끔 작년보다는 어렵게 나올 거라고 다 알고 있었지만 틀리라는 문제를 한 10개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 14개 나왔더라. 세보니까 맞출 수 있는 거는 또 한 20개 정도 나왔고 약간 공부 좀 더 하면 6개 더 맞춰서 아마 공부 좀 했던 사람들 대부분 한 65점, 7점 사이 정도고 약간 많이 못했다 해도 쉬운 것만 맞췄어도 꽈락은 넘을 수 있었을 텐데 멘탈이 흔들린 사람도 있죠. 어려운 거 나오면 쉬운 것도 나와야 되는데 어려운 거 나오고 또 어려운 거 나오니까 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아마 선생님 욕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야. 박희용 너 죽었어 그러면서 고상철로 이러면서 나왔을 건데 막상 또 시험장에서 나와서 답 맞히면 생각보다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합격하신 거 아니에요. 중개사법이 게다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역사상 제일 쉬웠던 게 중개사법이 이번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꽈락만 넘었으면 2차는 다 합격했는데 1차에서 좀 어렵게 안 되신 분들을 좀 빼면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자격증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은 공허했을 거예요. 맨날 나오던 학원이나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학원 주변 서성이게 되죠. 몇 명 만나서 커피 먹다가 이른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막상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셨을 건데 저는 일단 중개업 쪽 강의를 할 때에는 중개사 쪽에서는 부동산 공법하고 감정평가사 협회에서는 관계법규 감정평가사들만 놓고 강의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협회에서는 주로 부동산 공법 관련된 거랑 관계법규 강의하는데 제가 24년 동안 거기 해왔고 한 18년은 중개 쪽에서는 토지 개발, 토지 투자, 그리고 이제 디벨러퍼 예를 들어서 땅 사서 건물 짓는 거 해왔거든요. 분양도 해봤고 임대 관리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왜 해봤냐 강사가 그걸 안 해보고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하다가 처음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게 24살 때였는데 아르바이트로 돈이 필요해가지고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원장님이 갑자기 뭐 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때는 기계공학과 다녔거든요. 기계공학과라는 법 출신이 아닌데 법 공부를 해보겠다고 구치원을 들어갔는데 막상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 했더니 혹시 그때 당시에 99년이었는데 99년도에 뭐 하셨어요? IMF 끝나고 얼마 안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중개사 학원에 400명, 500명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의 한 90%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강의 처음 할 때는 한문으로 시험을 했었어요. 저 강의할 때 한문 쓰는데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국제 출신이니까 고시 공부하면서 한문 공부한 거 제외하고는 한문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는 거야. 이게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회 안 나는 거야. 횟수가. 그래서 책 살짝 보면서 막 쓰고 그랬는데 그 다음해부터 한글로 순한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한 게 10회 때부터 했으니까 10회 때 강의하고 11회 때 학생들하고 같이 자격증 따고 저는 이제 고시 공부 2차 딱 안 됐을 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전 맨 처음에 민법 강의 시작했었어요. 민법 하다가 실무 좀 하고 싶어서 공법으로 전화했는데 아 여기서 빚을 발견했지. 돈 되는 과목이다 이거. 강의하면서 내가 준비하면서 실무도 해야겠다 해서 그때 땅 사기 시작한 게 처음으로 산 게 27살 때 헤이리 마을이라고 해서 토지 사고 그 땅 산 후에 개발하려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했거든요. 해보니까 공법이 진짜 너무 쓸데가 많은 거야. 이게 근데 시험을 위한 공법 공부랑 실무로 딱 넘어왔을 때 공법 완전 달라요. 조금 이따가 사례 보여드리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법 외웠는데 실무 나가면 그거 안 써먹어요. 써먹긴 써먹는데 근데 그 한 단계를 넘어가는 그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의 교수님들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항상 미래의 10년을 대비하자 그래서 맨날 강의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강의 안 하고 딴 걸 하면 뭘 하지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거라서 협회 강의도 하고 회사 강의, LH공사 저 국세청까지 가서 강의했거든요. 실무 관련되는데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냐 그걸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추진해야 되는 회사니까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거 어떻게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취득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것들이 하는지 그런 거 설명하라 이런 거야. 그래서 한 3시간 강의하고 왔는데 국세청 쪽에서는 이제 한 번 그 감사의 표시로 뭘 보내줬어요. 근데 한 번 부동산 강사들 한 번 싹 그 공인용 의사 말고 투자 강사들 한 번 싹 죽인 PD 수첩이 한 번 나왔는데 PD 수첩에서 저 빼주신 거야. 여기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니까 토지는 빼라. 그래서 국세청에서 다 한 명 그때 저랑 같이 강의하던 형님들을 전부 다 한 5억에서 10억은 다 뱉어냈을 거예요. 국세청에서 건드리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학교 쪽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쪽에서도 강의를 하니까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구나. 제가 대학교는 건대랑 인하대만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의하니까 또 학교 쪽에 피해가 만드니까 슬슬 빼주는 것도 좀 있었는데 아파트만 투자하는 사람들 다 걸렸지 그때 투자 강의하면서 버스 타고 와서 찍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때 강사들 다 걸렸었어요. 근데 토지 쪽을 좀 하고 학교 쪽 강의하니까 좀 봐주더라고. 그래서 실무하면서도 저는 이제 비리는 안 저지르겠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토지 중계, 토지 투자, 토지 컨설팅 여러분은 아직까지 컨설팅까지는 못 가지만 컨설팅을 하게 되면 중계보수보다 너무 많아요. 중계보수는 생각 안 해도 돼. 중계보수 조금만 깎아줄 테니까 우리 컨설팅 계약서 쓰는 걸로 돌리면 어느 순간 그 능력이 됐을 때 내가 이 직업 선택 잘했다. 남들 1년 내내 할 거 계약서 몇 번 써주고 플리핑 자료 만들어서 해줬는데 남들 연봉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은 지금 시작하는 젊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형님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나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 막내 거야.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네. 형님도 계실 것 같고 동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5년 동안 여기 부동산 시장 있으면서 제일 잘했던 거는 뭐였냐면 토지 쪽 개발 쪽이 있었던 거 원래 재개발 재원축이 원래 주 종목이었거든요. 석사도 그걸로 받았고 그걸로 이제 저희 집도 여러 채 샀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의 경기를 타기 때문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왔을 때 그때부터 아 이거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빌라 짓고 분양하고 이런 쪽에 더 관심이 가서 저는 전환했는데 그때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은요. 재개발 재건축이 어마어마하게 화랑이었어요. 서울에 집 사면 무조건 올랐을 때였고 재개발 구역에 물건 두 개 잡고 있으면 일단 아파트 두 채 생기는 거였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시중에 3, 4억짜리 집 사로 살 수 있는 게 그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 여기가 내 길이다 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오면서 온갖 빚덩이가 막 이제 늘어나는데 아 이건 아니다.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안 되겠다. 좀 안전적인 걸로 가야겠다 하면서 넘어온 게 토지인데 토지 넘어오고 나서 다시 못 들어가요. 여기 한번 오면 못 가. 김포 같은 경우도 토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토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보통 한 50년 정도 된 단독주택이 있는 부지가 이게 건물을 중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50년 됐으면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게 나대지예요. 서울시에 200만 채가 넘는 단독주택이 오도 부지가 많은데 그게 다 나대지인데 토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개하면서 자기는 그 물건 오면 던지는 거야. 모르니까. 이 땅 철거하고 나면 이런 건물 질 수 있고 수익이 얼마 나오니까 사셔야 돼.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수익률이라는 말부터 딱 듣기 싫잖아요. 수익률. 수익률이 보통 우리 서울 시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 수익률이면 사람들이 매수를 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물건을 딱 봤더니 보고서 보니까 3.2%야. 서울 시내에서 3.2%면 막 볼까 말까 하다가 던져요. 숫자가 이것만 써있으면 다 달려들어. 얼마 정도 써있으면? 5% 5% 물건이 서울에 없어요. 지방에는 많겠지.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나 이런 수도권 지역 내에서 서울 제외하고는 5% 물건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그런데 그게 보통 3.8% 4%대에서 거래되는데 그럼 3.8%가 무슨 말이고 4%가 무슨 말이냐.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우리 여기 다 김포 수강생이죠. 재훈이 이거 막 하잖아.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러지. 여자같이 얘기하던데. 수익률 계산하는 거 공식 알려주잖아요. 그 공식을 실무에 접할 때 내가 알아야 될 건 딱 5가지만 알면 돼. 이거 이거 5가지 알아놓고 1년 연 수익률이니까 1년간이니까 나중에 10이 곱한 다음에 내가 순수익 가져가는 에코티가 내가 얼마 들어갔냐에 따라 얼마 나왔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공식 써가지고 이거 그럴 수가 없어요. 시험을 위한 수익률은 의미가 없고 이제는 실무상에서 내가 듣자마자 이문권 괜찮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에 소공 말고 개공들 있죠. 그분들이 그걸 잘하냐. 못해요. 왜.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자기주만 따고 나가서 문만 열어놓은 상태야. 그 이후에 자유를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컨설팅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중개사무소에 컨설팅 의뢰하면서 천만 원 줄 테니까 이 물건으로 어떻게든 팔아줘라. 뭐 찾아달라. 이런 거 안 하잖아. 다 법인으로 오잖아요. 제가 중개 법인을 하면서 저한테 오는 물건들이 얼마 많냐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개사무소 안 가요. 우리가 본사가 선정능에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능에 가면 온갖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거기 법인들이잖아. 그분들은 다 지나가는 중개사무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어서 기업형 부동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물건으로 못 건드리고 그냥 동네에서 조그만 것들만 하면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는 하는데 부를 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중개사무소에서 창업을 해서 앞으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수익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따고 난 순간부터는 안 하게 돼 있어요. 24년을 내가 봤는데 저는 11회 때 고인용 회사예요. 11회 보이지도 않죠. 까마득해가지고 아직 이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다음 달 30일 날 나오는데 이번 달 30일 날 발표나면 택배 오는데 한 일주일 걸리나? 아마 12월 초쯤에 오겠지. 그 자격증을 받는 순간 내 례랑 교환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공법, 세 법은 다 날라가요. 나중에 물어보면 도간농자는 좀 기억나고 556657 좀 기억나고 뭐 들어본 거 좀 있어. 택지개발지구, 투기과외지구 이건 기억나는데 그게 뭐였는지에 대한 거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됐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조종대상 지역이 지난주에 해제됐죠. 김포 해제됐죠. 그럼 김포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김포 아파트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물어보는데 해제됐으니까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반망해야 돼? 아니면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사라고 해야죠. 설득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조종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사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출이 많이 풀려도 40%에서 70%로 완화가 돼서 70%를 대출 받아도 10억짜리 7억 대출을 받았다. 나 3번만 있으면 샀어. 옛날에는. 금리가 3.8% 막 3%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7%대가 넘어가고 8% 돼버렸다. 그럼 이자가 200만 원 나가던 사람이 이제 400을 내야 돼요. 못 사지 집을. 사라고 해도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금리로 되는 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대출을 찾아주든가 아니면 대출을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제되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무소에 있으면 부동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주택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그게 제일 잘 풀어내야 돼. 제가 혹시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어요? 나 오늘 널 처음 봤다. 세 분은 인터넷이라도 봤던 사람 빼고 아예 나는 고상철을 처음 봤다. 한 분이세요? 두 분? 세 분? 나 생각보다 조금 유명한데 인터넷 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위꾼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공포 강의하면서 메가랜드에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EBS도 하고 방문각도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회사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회사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키우다가 어떤 친구가 와서 같이 하자고 해서 그 회사를 키웠더니 그 친구가 코인하다가 회사를 망가뜨려가지고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가 무너졌어요. 코인 때문에. 그래서 그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 회사 접어버리고 난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 난 그냥 우리 회사나 키우겠다 해서 제가 미스톰즈라는 회사 혹시 기업형 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1호고 저희가 처음이고 제일 프랜차이즈도 많아요. 지금 148개. 어저께 부르 148개 됐는데 지나가다 보면 대박 부동산 공인중회사 있고 뭐 행운 공인중개사무소 있고 하잖아요. 제가 99년도 처음 중개사무소 갔을 때랑 지금도 똑같아요. 유일하게 미용실도 체인저만 됐고요. 박훈 뭐 있잖아 그거. 다 바뀌었죠. 슈퍼마켓 전부 다 뭐로 바뀌었죠. GS25. CU 다 이걸로 바뀌었지. 그리고 세탁소는 전부 다 클린 뭐으로 바뀌었죠. 빨래방 생기면서. 그런데 산업이 다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안 바뀐 산업 공인중개사무소예요. 그때 25년 전에 갔을 때 문 여고 들어갔을 때 분위기나 지금 들어갔을 때 분위기나 똑같아요. 중개 보수도 요일도 똑같은 지금까지. 대신 집값은 올랐으니까 대신 요일이 안 올랐어도 집값 때문에 보수가 많이 늘었지만 변화가 없는 그 시장에서 한꺼번에 변화 확 와버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대처하려면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저는 중개회사를 키웠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많이 썼으면 좋겠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만 갖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건 있어요. 자격증은 땄는데 일은 못한대. 그러면 자격증을 따놓고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저렇게 계약서를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물건 확보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어야 돼요. 창업을 하신다면 그런데 아직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창업을 안 해도 소공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일을 잘하면 개공도 날 많이 가르쳐주는데 내가 일을 못하면 자기도 바빠요. 개공도 바빠 죽겠는데 소공 언제 가르켜. 그럼 소공을 취업하면 배운다는데 그 사람들이 만족도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뭔가 하는 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공으로 들어가면 많이 배울 것 같잖아요. 제가 중개사무소로 몇 천 군데로 갔는데 제사들도 몇만 명인데요. 소공 안 가르켜요. 못 가르켜요. 그냥 소공을 세 명 뽑으면 너 주택해. 너 오피스텔해. 너 상가는 내가 해야 돼. 비싼 거니까. 그리고 이제 원룸 네가 해. 이거만 해놓고 계약서 쓰는 것도 나중에 보면 정형화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계약서야. 상가라든지 주택 공장 같은 경우 토지는 특약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거는 자기가 한 10년 굴러먹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 그걸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나가면 뻔히 저쪽에다 중개사무소 체립고 뻔한데.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많이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내가 전문 분야를 아파트는 아파트는 배울 것도 없어요. 유튜브에 있는 거 보고 해도 돼.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만 보고 해도 돼. 가르칠 게 없어 아파트는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라고 했는데 아파트 해라 그러면 저 안 할게요 하고 가야겠다. 그 시간에 혼자서 유튜브 보시면 되는 걸 굳이 내가 여기까지 김포까지 와서 강의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기본적인 건 알고 유튜브를 보면 속도가 빠르겠지. 그래서 이제 조금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용어들도 부동산 용어가 이제 여러분은 법률 용어만 공부했잖아요. 신문 나가면 법률 용어를 안 쓰고 이상한 말 쓴 사람이 있어요. 풍차 돌리기 들어봤어요? 벌써 모르잖아. 그리고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양타 쳤다 이런 말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양쪽 거래를 성사시켰다. 얼마 있어 보여요? 안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저속한 말을 쓸수록 중개사의 신뢰도나 실력이 떨어져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부동산을 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든 자격증을 딴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못 따는 어려운 시험을 땄는데 지나가다가 10명 중에 제가 볼 때 10명 중도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자격증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 5200만 명 중에서 현재 자격증 나온 게 50만 1천명인 거래요. 자격증 교부된 게 일을 하는 거는 현재 10만 8천 개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 소공으로 들어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20만 명 정도 잡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있냐 다 했어요. 집에 가면 다 책이 있어요. 30일에 끝내기 뭐 이런 거 있어. 30일을 어떻게 끝내기.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야 너 어떻게 했어? 한 10년 했냐? 막 이래요. 자기가 못 땄기 때문에. 그런데 따고 나면 10년 만에 딴 사람도 3개월 만에 땄어. 이렇게 나와요. 자격증 나오자마자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시험 진짜 어렵고 1년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자격증을 땄고 난 공인중개사로서 이제부터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혹시라도 집을 팔거나 땅을 사거나 주변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이거를 얘기하고 다녀야 저를 부르지 가만히 있는데 부르지 않아요. 알려야 되고 SNS를 통해서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래야 물건 하나라도 어? 내 친한 친구인데 지금 김포에서 중개사무소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 그래서 연주를 돼서 계약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자기가 자기 피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중개사를 자격증을 따는 걸 공부하는 것도 남들 몰래 했거든. 떨어질까 하고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이제 와서 했다고 자격증을 땄다고 그러면 자격증을 땄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지 혼자 공부하고 맨날 술 먹을 때 안 왔구나 막 이러잖아. 그런데 저는 이제 자격증을 따실 분들이고 아직 자격증은 안 나왔지만 예비 합격자이시지만 앞으로 이 자격증에 대해서 프라이드 가져주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그래도 한 6개월이면 따는 시험이었는데 조금씩 어려지면서 6개월 안 돼. 9개월, 10개월, 12개월 지금 한 1년. 1년을 그래도 쭉 공부하셔야 딸 수 있는, 치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돼버렸는데 옛날처럼 쉽게 생각했던 땄던 분들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 15회 이후 때 딴 시민들 그분들하고는 대화해도 돼.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자격증을 딱 땄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계약서 공부를 한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계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야. 물건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물건이 없으면 계약서 못 쓰잖아.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물건 확보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다 광고를 통해서 하거든요. 요즘 최근에 신문에다 광고 내면 안 봐요. 매경 뭐 이런 데 광고 내봤자 안 봐.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이트라든지 카페 중에 부동산이라는 카페도 있어요. 그런데 광고 한 번 때리면 전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갖고 오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를 하든지 내가 유명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유명해졌나 봐. 저한테 무리가 많이 와요. 그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든가 아니면 내가 블로그라도 잘해가지고 블로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려서 물건 확보를 하나씩 하든가 안 되면 몸으로 떼어야 되지 뭐 전화 명함 돌리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시기지 계약서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차후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파트 중계를 할 거냐 상가 중계를 할 거냐 원룸이냐 오피스텔이냐 토지냐 공장이냐 창고냐 재개발이냐 되게 많거든요. 그 분야를 하나 내가 선정을 하는데 다 돌다 돌다 오면 마지막에 오는 데가 토지라서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이나 이제 제가 강남에서 실무강의하면 이제 경력자들이야 다 10년, 15년 옛날 20년 전 제자도 오고 막 그래요. 그분들은 이제 달았잖아요. 근데 토지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제 뭔가를 하려고 왔는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가 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알아야 될 법률을 몇 개 알고 브리핑하는 방식만 좀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서 근데 여기는 오면 못 돌아가요. 오피스텔 원룸 한 500개 보여줘야 돼요. 계약처 저거 하나 쓸 토지 계약서 하나 쓰면 원룸 한 500개 안 보여줘도 돼요. 보수가 다르다고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 500개 무릎이 나가 도간이 나가기 시작하고 안되니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시켜버리고 중개 보존 시켜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 아 이제 나는 이걸 좀 해야겠다라고 오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못한다는 거니까 애초에 처음에 얘 어려운 것부터 딱 맞아놓고 쉬운 것들 하면 돼요. 다 할 수 있거든. 뭐 단계를 넘어가 이런 거 없어요. 일하는 데는 단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토지 해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그냥 재개발 쪽 들어가서 분양권 관련된 거 해도 되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야 되고 그 경력자가 있는 자리에 가서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빨리 조언을 얻어서 배우셔야 돼요. 제 소개는 저 처음 보신 분도 있는데 전부 다 부동산 관련된 일만 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거 아닌 건 없어요. 저는 다 부동산이고 학교도 부동산 할 거고 박사 과정도 저는 도시계획으로 했는데 원래는 법제였다가 도시계획을 때 공부해보고 싶어서 인하대학교 교수님 찾아갔더니 박사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또 하라고? 안 하려다가 한 번 갔는데 괜히 가서 3년을 그냥 날렸어요. 다른 거 돈을 벌어야 될 시간에 공부하고 앉았으니까 후회는 안 하는데 그 분야에서 도움이 됐던 거는 토지 보는 돈이 약간 달라진 거. 도시계획을 좀 알면 싱가포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돈하고 달라요. 그런 게 도움이 됐고 건축 관련된 거는 저는 토지개발 건축이고 거의 학교는 다 건축학과 아니면 부동산 학과예요. 그쪽 관련된 강의하고 금융권은 웰릭스라든지 제2금융권에 주로 NPA를 잔문하고 있고 그 관련된 거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공법을 활용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었어요. 돈 됐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단계를 꼭 학교를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학교를 가서 인맥을 많이 쌓고 하다 보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젊으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 자 이제 토지 투자 중계 그리고 컨설팅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중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미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중계사무소 들어갈 때 이 지역 물건 보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화하거나 이 사람들이 로드 고객도 마찬가지로 대충 알고 들어오거든요.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뭐 해줘서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물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질문을 했는데 나는 처음 듣는 물건이잖아. 그럼 이제 순간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이미 이 사람은 공부를 하고 물건을 보고 왔고 나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빨리 대충 어느 물건인지 보고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로컬 지역 거기 안에 있는 부동산은 잘 아셔야 돼. 여기서 김포가 아니신데 오신 분 있나요? 나 김포가 아닌데 왔다. 어디 이쪽에서 오셨어요? 인천? 인천? 어디? 서울? 서울 어디서 오셨어요? 서대문구? 영록포구? 또 어디서 오셨어요? 삼성? 일산, 고양시? 어디서 오셨네? 또 다 김포에 오셨네? 아, 검단에 오셨어요? 검단은 뭐 여기랑 비슷하니까 그런데 딱 지역을 딱 봤을 때 서울 안에서는 투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지는 전부 다 노후주택집 장북 쪽은 되게 많고 그리고 파주, 고향 그리고 검단, 인천 그리고 저기 밑에 수원 그리고 평택 안성 화성 이런 데는 투지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오른쪽은 얘기 안 했냐면 자연 보정 권역이다 보니까 광주시 그리고 가평 이런 데는 개발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물건이 좀 커요. 초보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야. 그런데 여기는 초보가 들어가도 그렇게 되거든요. 농지가 많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땅들도 되게 많아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광주 가고 가평 가고 그러면 단위가 크다 보니까 무경험자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는 좀 시간을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여기 서북권 쪽하고 파주나 연천 여기 위에 양주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많아요.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격대가 다 크니까 비싸서 안 사는데 쪼개져 있는 땅들 농지가 많은 곳이 거기다서 한참 최근에 평택이 있으셨고 안성이로 갔다가 지금 다 올라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당진이거든요. 당진 쪽 괜찮아. 안성도 괜찮고 평택은 제가 8년 10년 있었거든요. 사무실도 거기서 했었고 학원도 거기서 했는데 평택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땅값에 한 8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될 곳이고 그런데 화성도 많이 올랐지만 당진하고 서산은 조금 덜 개발돼도 당진 쪽은 또 토지 할 게 많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럼 투자하려고 하는 많은 곳은 중기사무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평택이 얼마나 잘 됐는데 그냥 사무실 내면 한 달에 한 개 이상은 토지 계약서 썼을 정도야. 한 사람이 와서 무조건 땅 사야 되니까 중기사무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토지 쪽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쪽을 가야 될지를 생각하려면 도시객도 좀 알아야 되는데 토지 중개하고 컨설팅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을 들어가서 중개를 할 때 저는 중개사분이 중개계약서만 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제일 먼저 정보를 제일 빨리 알고 그리고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투자할 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계약서만 쓴다고 하면 머릿속에 계약서 쓰는 것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못해요. 저는 투자하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야지 계약서 쓰는 중개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의회자본이 없으니까 당장은 못하겠지만 의회자본이 생긴다면 좋은 물건이 나오면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계약서 쓰면 안 되지만 친구 자격증 다른 애들 많잖아요. 그 이름으로 쓰면 돼. 중개사법에 하면 몇 년 몇 천이라고 돼있지만 해도 돼요. 촬영하는 거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물건인데 왜 그걸 계약서 써서 남들 돈 벌게 해줘. 나도 벌어야지. 그래서 중개사가 제일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약서 써서 이 사람이 돈 벌게 해주고 있는 직업이 돼버리면 안 된다. 좀 내가 더 남들하고 같이 중개업을 해도 저분보다는 내가 좀 더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되고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할 때 마음이 일을 한 1년 이상 2년 이상 하다 보면 욕심도 생겨요. 중개사무소는 원래 간판 달 때 세게 달지 않아요. 언제든지 접고 딴 데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난 여기서 뿌리를 내서 10년간 중개사무소 할 거야. 절대 의미 없어요. 한 1, 2년 하다가 잘 돼서 돈 좀 벌었으면 더 잘 되는 곳으로 가야지. 거기서 내가 뿌리를 받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 권리금 받고 팔고 딴 데 가면 돼요. 또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또 하다가 또 잘 되면 또 팔고 나오면 되는데 그거를 난 10년 동안 여기서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 직업이 그래서 자유로운 거고 개설 종목도 편하고 사중교육은 한 번 받아놨으면 계속 써먹는 거잖아. 12월 첫째부터 협회에서 사중교육 받죠. 사중교육 28시간 받는 거. 그 실무 교육하고 여기하고 완전 달라요. 거긴 자다가 오는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저도 45분 60세 70세 40시 50세